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성함의 모습이 가짜인데 이런 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죠. 왜냐면 제가 지금 잠깐만 봐도 아시지 않습니까? 이걸 거짓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때 이제 그 안에서는 사실 소유 받지 않나요? 아아... 그 안에서? 연락을 굉장히 자주 하고 소유 수술가 이제 뭐... 소유 수술가 이제 뭐... 소유 수술가 이제 뭐... 나를 알아듣는 노래 자꾸 자꾸 찾자 헤매리던 그대와 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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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이 My only love 걸어 걸어가는 발걸음만 항상 기분 좋아 꼭 둘이서 춤은 춤 같아 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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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이 My only love 네 네 네 네 아멘